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미스터리 연작소설 위층집에 실린 마지막 작품 김재희 작가의 506호의 요상한 신음입니다. 연우는 옆집에서 들리는 신음에 며칠간 작업을 못했다. 여자의 교성 같기도 하고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다. 집이 작업실인 그로서는 참 난감하다. 오후에는 거의 이런 소리들이 주기적으로 한 시간에 몇 번은 들린다. 작게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해서 더욱 기이했다. 그는 작업을 꼼꼼하고 깔끔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예민한 편인데 신경을 거슬리는 이런 일이 불편했다. 그러고 보니 이 빌트인 원룸형 빌라 505호에 2주 전에 이사와서 누가 옆집에 사는지조차 모른다. 며칠 전부터 들리는 소음에 불편하기 그지없다가 어느 날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오다 506호에서 나오는 여자를 보았다. 서른 전후로 보이는 키가 좀 크고 날렵한 체구에 긴 머리를 가진 여성이었다. 단정하게 생겼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연우를 지나쳐가면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여자가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연우는 다시 한 번 506호에서 들려오던 소리와 여자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연우는 추리를 하거나 의심이 많아야 하는 직업을 가져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그간 신음소리가 연달아 들리자 여기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세운 바 있다. 먼저 첫 번째 발전기가 된 반려묘가 있어서 신음소리 같은 걸 낸다. 연우는 의문을 가졌다. 고양이를 기르면 특유의 냄새가 있는데 그런 냄새가 나질 않았다. 집을 워낙 날림으로 지어서 그런지 층간소음도 심하고 냄새도 잘난다. 옆집서 된장국만 끓여도 그 냄새가 복도에 가득 찰 정도다. 그런데 그간 반려묘의 냄새는 맡은 적이 없다. 다행히 연우의 왼쪽 집 504호는 아직 임대가 안 나가서 조용하다. 연우는 1번으로 뽑은 반려묘 얘기 밑에 물음표를 하고 고양이가 아니라면 맷비둘기 소리가 아닐까 하고 괄호를 열어 의문점을 추가해 적었다. 사람과 비슷한 소리를 내는 동물은 제법 있다. 앵무새일 수도 있고 하지만 새라면 이렇게 방음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푸드덕 날아오르는 소리까지 들려야 하는데 그런 소리가 안 들리는 건 이상했다. 일단 2번 추정을 적었다. 연우는 두 번째 가설부터는 도시락을 먹으면서 노트에 메모했다. 2. 여자가 낮에 남친과 섹스를 한다. 하지만 연우는 여기에도 의문을 가졌다. 만약 그렇다면 남친이 드나들 때마다 디지털 도어락 기계음이 들리고 사람의 대화나 발소리까지 들려야 하는데 그런 기색이 없었다. 하지만 만약 남편이 유부남이어서 그런 소음에 주의하고 낮에 잠깐 왔다 가는 거라면 그럴 수도 있다. 조심하다 보니 신음만 나고 인기척은 덜 들리는 것이다. 다음 3번 여자가 성매매 일을 한다. 그렇다면 신음소리가 여러 번 자주 들려야 하고 여러 남자가 벨을 누르거나 오가야 하는데 아직 그런 기색은 없다. 연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자신이 작업에 열중하다 보니 그럴 수 있다고도 여겨졌다. 집중하다 보면 밖에 복도에 누가 왔다 갔다 해도 모를 것이다. 그렇다면 신음소리는? 그건 당연히 어느 순간 집중해서 벗어나 주의가 흐트러지면 들릴 수 있다. 연우는 볼펜을 쥐고 3번 가설의 동그라미를 크게 여러 번 쳤다. 1, 2번은 불법은 아니다. 유부남을 사귄 건 관심도 없고 하지만 3번은 불법이고 큰일이 벌어지기라도 한다면 현대 사회의 도시에서 현대 사회의 도시에서 남이 옆집서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없다고 보면 할 말 없지만 연우의 이 작업실은 작년에 벌어둔 돈을 쏟아부어 투자 개념으로 사놓은 신축 빌라다. 만약 옆집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거나 이 신축 빌라가 저런 성매매 장소로 전락하면 집값은 순식간에 떨어져 버린다. 연우는 마지막으로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가설을 세워보았다. 4번 누군가 아픈 아이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요즘 아이를 방치해서 굶어죽게 만들거나 뒤늦게 신고돼 경찰이 부모를 구속하고 아이는 병원에 입원하는 사건 등이 몇 건 있었다. 만약 아프거나 학대받고 있는 아이가 있다면 구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다. 연우는 모든 가설을 세운 뒤 1차적으로 옆집 여성과 얘기를 나누어 보고자 했다. 그날 저녁 여자가 506호에 들어오는 듯한 도어락 기계음이 들리자 1시간 정도 있다가 옆집으로 가 벨을 눌렀다. 띵동 뱃소리가 여러 번 나고 여자가 인터폰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시죠? 아 죄송하지만 505호 사는데요. 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여자가 망설이듯 1, 2초 있다 문을 열었다. 연우는 경계하는 여자의 시선을 느끼다가 말했다. 저 집에서 작업하는 드라마 작가인데요. 부탁 좀 드립니다. 낮에 나는 소음이 좀 거슬려서요. 초면에 정말 죄송하지만 부탁드려요. 여자의 얼굴이 잠시 슬쩍 웃는 듯 입꼬리가 올라갔다. 뭐지 싶었다. 싸한 느낌이 들었다. 연우는 물러날 수 없어 구체적으로 물었다. 연우가 아이라도 있는지 안을 살피려 했지만 여자는 문을 조금만 열어 안이 절대 보이지 않게 했다. 여자는 랩 원피스의 벌어진 부분을 손으로 매만지면서 고개를 저었다. 고양이는 없는데요. 잘못 들으신 거겠죠. 여기서 물러날 생각이면 애초에 작정하고 벨을 누를 것도 아니었다. 그럼 혹시 가족이 더 있으신가요? 다른 분이 소리를 내는 걸 수도 있잖아요. 여자의 표정이 싹 변했다. 좀 불쾌하네요. 사생활 아닌가요? 주의할게요. 소리가 시끄러웠다면요. 더 용건 없으시면 이만 닫겠습니다. 여자는 연우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았다. 연우는 불편했지만 상대방도 꽤나 불쾌했을 거라 생각하면서 괜하게 일을 만들었나 후회도 됐다. 그 후 이틀간은 조용했다. 연우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었다. 하지만 3일 후 어김없이 불쾌한 신경을 거슬리는 신음소리가 또 들려왔다. 연우는 다섯 번째 가설을 노트에 적었다. 5. 배수관 파이프에서 나는 수압의 차이로 인해 바람 같은 소리가 난다. 연우는 과거 살던 고시원 건물에서 소화전에서 나는 수압차에 의한 쉿쉿 하는 소리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고시원 주인에게 전화했던 걸 기억해냈다. 자신이 예민한 걸까 생각했지만 다른 세대도 신고를 했다는 걸 듣고 안심했다. 주인은 수압 밸브를 조정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 사실 그 소리가 무척이나 묘한 게 꼭 귀신 소리 같았다. 연우는 곧바로 5번을 지웠다. 확실했다. 이 요상한 신음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내는 거다. 고양이나 수압차이에 의한 소리가 아니다. 이건 분명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괴이하지만 사람이다.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 다음 날도 여전히 소리가 나서 연우가 저녁에 506호를 찾아가 벨을 눌렀다. 여자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느낌으로 인터폰을 켜서 연우를 보곤 여자가 숨죽이고 나오지 않는 것 같았다. 인터폰을 켜는 지직 소리가 난 것도 같았다. 그리고 슬리퍼를 신고 스사삭 걸어대는 발걸음 소리도 들렸다. 연우는 벨을 더 눌렀지만 여자는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소리가 사라졌다. 연우는 걱정이 됐다. 만약 아이 입을 틀어막아 억지로 소리가 나오지 않게 한 거라면? 아이는 겁에 질려 눈을 대굴대굴 굴리면서 눈치만 보다 아픔도 참고 숨도 죽이고 있는 걸 거다. 여자가 결혼하지 않고 낳은 아이일 수도 있다. 아니 최악은 아이를 낳고도 출생신고도 하지 않아 아이가 아파도 병원을 찾아갈 수 없는 거다. 연우는 상상을 계속했다. 요 일주일 걱정돼서 작업도 전혀 하지 못했다. 옆집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구하기 위한 생각에만 몰두했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여자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없는 척했다. 연우는 생각다 못해 관리사무소로 찾아갈까 했지만 만약 옆집 여자가 궁지에 몰리면 최악의 경우 일이 어떻게 번져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지 알 수 없었다. 연우는 이런 방식은 위험한 일을 자초할 수 있다고 여겼다. 일단 506호 여자와 친해져서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결정을 내렸다. 연우는 집에서 인터폰을 노려보다가 종일 문가에 귀를 대고 옆집과 마주한 벽에 귀를 대보면서 여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여자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자 후다닥 뛰쳐나갔다. 옆집 여자가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손을 가리고 망설였다. 저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음식을 너무 많이 갖다 주셔서요. 네? 저 우리 집에 오셔서 조금만 가져가 주실래요? 연우의 제안에 여자는 놀란 눈으로 보다 왼손으로 오른손을 완전히 감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려 했다. 아, 저, 저, 불쾌하셨죠? 그동안. 죄송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카레거든요. 일회용 용기에 담아서 가져다 드릴게요. 여자는 고개를 숙이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가 버렸다. 계획 실패. 미리 사둔 카레 3인분도 그냥 냉장고로 직행했다. 옆집 여자는 교류를 전혀 원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리란 기대는 깨졌다. 이러다 경찰이 찾아오게 되고 강력사건이 터진 게 확실하면 연우는 많은 손해를 볼 수 있다. 그럴 일만은 막아야 한다. 다음 날 낮에 506호에서는 전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슬리퍼를 신고 돌아다니는 소리조차 없었다. 정적과 정막. 옆집은 비었다. 연우는 페이스북 타임라인에서 누군가 올린 마스터키 삭제 방법을 본 적이 있었다. 혼자 사는 여성이 집안에 집주인이 마스터키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무척 불쾌했다고 올리자 누군가 댓글에 길게 설명을 적었었다. 일단 마스터 번호가 등록돼 있다면 연우는 506호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자신은 마스터 비밀번호를 입주시에 집주인으로서 받아서 그 번호가 뭔지 알고 있으니까. 건축업자들이 정말 쉽게도 지었다. 마스터 번호를 506호 집주인이 아직도 지우지 않았다면 그 번호로도 옆집에 들어가 볼 수 있다. 신축이라 아직 cctv나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아서 마스터 비밀번호로 들어가는 게 가능한 일일 것 같았다. 연우는 옆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본 결과 옆집 주인은 60년생의 중년인 것을 확인하고 옆집 여자는 세입자일 거라고 단정했다. 집주인의 딸일 수도 있지만 이 빌라의 특성상 세입자가 대부분이다. 연우는 문을 열고 나가서 옆집 506호 디지털 도어락 덮개를 열었다. 먼저 몸체의 건전지 덮개를 열고 등록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수동 잠금 버튼을 눌렀다. 그런 후 샷 버튼을 다섯 번 누르고 등록된 마스터 비밀번호 삼삼 둘 하나를 다시 눌렀다. 아, 안타깝게도 삑삑하는 소음이 나질 않았다. 번호가 틀렸다. 이 도어락은 마스터 키를 바꾸거나 이미 삭제했다. 연우는 고개를 저었다. 여기서 몇 번 더 틀리면 경고음이 울린다. 그래서는 안 된다. 연우는 포기했다. 그날 밤 연우는 새벽에 잠시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는데 미세한 신음소리가 옆집에서 들려왔다. 확실했다. 사람 목소리. 이제는 밤에도 난다는 걸 확인했다. 그동안은 자느라 못 들었는데 밤에도 소리가 난다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음날 506호 여자가 외출하는 모습을 인터폰으로 확인하고 나서 연우는 슬그머니 집 밖으로 나왔다. 연우는 이번에는 빌라 밖으로 나갔다. 아직 입주자나 세입자가 많지 않다. 7층 건물에는 사방으로 산과 들이 펼쳐져 있어 누군가 보는 사람도 드물다. 신도시에 아파트가 다 들어서려면 1, 2년은 기다려야 한다. 이 건물을 지은 건축업자는 도시가 서길 기다려서 먼저 원룸형 빌라를 지은 것이다. 저 앞 전철역으로 나가는 도로는 차도 사람도 많지 않고 상가도 입주 전이라 한적하다. 연우는 보는 사람이 없는지 주변을 둘러보았다. 없었다. 그는 손에 목장갑을 끼고 빌라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위아래 등산복을 입어서 활동성을 좋게 만들었다. 그는 가스 배관을 붙들고 1층서부터 천천히 올랐다. 예전에 빌라 창에서 밖을 내다보다 손에 든 폰을 떨어뜨려 나뭇가지에 걸린 일이 있다. 배관을 타고 올라가 폰을 잡아채 내려왔었다. 가스 배관이 제법 두껍고 중간중간에 이음마디가 있어 올라가기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다. 연우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편이고 평소 근력운동을 해두어서 제법 체력이 있었다. 연우는 배관을 타고 올라 5층 506호 창이 바로 보이는 지점까지 도달했다. 분명히 이 창은 구조상 화장실의 창이다. 배관에서 가장 가까운 창은 그것밖에 없었다. 연우는 속으로 베란다가 있었다면 이런 어려운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화장실 창으로 들여다본 집안은 다행히 화장실 문이 열려 있어서 원룸도 문 사이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 연우는 두 손으로 창틀을 붙잡고 상체를 내밀어 일단 화장실부터 살폈다. 고양이를 키운다면 확실히 고양이용 모래 화장실 같은 게 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아기 욕조 같은 것도 없었다. 그렇다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이를 감춰두고 기른다면 아이용품은 당연히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때 빌라 건물 1층으로 저벅저벅 걸어오는 사람이 있었다. 연우는 화들짝 놀라 몸을 웅크리고 배관 이은 마디를 붙잡고 꼼짝하지 않았다. 옆집 여자였다. 집에 들어가는 모양이었다. 연우는 옆집 여자가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때 숨도 쉬지 않았다. 만약 이 모양을 보고 신고를 한다면 꼼짝없이 경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연우는 여자가 들어가자마자 부리나케 1층으로 내려오다가 배관에 손바닥과 옷이 찢겼다. 연우는 1층에 발을 착지하자마자 편의점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혹시 누가 보더라도 배관을 타고 내려온 걸 들켰다. 연우는 절대 안 된다. 연우는 빌라에서 10분 거리의 편의점 앞까지 갔다가 지갑을 안 가져왔다는 걸 깨닫고 다시 천천히 집으로 걸었다. 오늘도 허탕이다. 결국 506호에서 들리는 소음의 정체를 알아내지 못했다. 연우는 불안했다. 최근에 작업도 못하고 506호와 맞닿은 벽에 귀를 대고 듣고만 있었다. 급기야 그는 의료용 청진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 소리의 확실한 정체를 알기 위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들어서 판단해야 했으니까. 연우는 506호 여자가 오후 3시경 어딘가로 일정하게 다녀온다는 일상의 루틴을 간파했다. 그리고 신음은 주로 그 이전 12시부터 나는 걸 알아냈다. 그렇다면 일단은 방문객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야 했다. 연우는 방치된 아이가 있다는 가설을 일단 머릿속에서 지우고 성매매 가설부터 다시 따지고자 했다. 속어법으로 가설을 하나하나 지워나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았다. 12시부터 여자가 나가는 3시까지 연우는 인터폰 화면을 줄곧 들여다보았다. 시간이 지나 꺼지면 다시 켜고 다시 켜는 방식으로 외부를 살폈다. 그것도 힘들면 청진기를 옆방 벽과 문에 대고서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는지 관찰했다. 확실했다. 여자의 집에는 드나드는 방문객이 없었다. 3일간의 관찰 결과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그랬던 것 같다. 연우는 여자의 집을 다시 배관을 타고 올라가 살필까 하다 포기했다. 리스크가 너무 컸다. 다음날 연우는 여자가 들어오는 5시경 빌라 앞 주차장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세차를 했다. 세심하고 꼼꼼한 면봉 세차를 2시간 넘게 하고서야 506호 여자와 마주쳤다. 연우는 파스텔톤 맨투맨티를 입은 채 최대한 밝은 미소와 예의를 갖춰서 인사를 정중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는 제가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일이 잘 안 돼서 그랬나 봅니다. 사과하는 의미로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싶은데요. 연우는 머릿속으로 식사는 부담될 것이고 집안에 들어와 음식을 준다는 것도 무척 싫어할 테니 커피 한 잔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고 여겼다. 여자는 약간 피로한 기색으로 긴 머리를 묶으며 대답했다. 아, 그러시죠. 아무래도 저도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요. 진실을요. 연우는 이제야 소리의 정체가 판명될까 싶어 긴장했다. 옆집에 아무 일도 없다면 경찰이 찾아오진 않을 것이다. 자신은 그저 맡은 일에 다시 열중하면 된다. 연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신축 상가 1층의 자그마한 카페로 안내했다. 차를 마시자면 저기 가야겠다고 미리 염두에 두었던 곳이다. 밝은 조명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세련된 디자인의 간판이 달린 곳이다. 여성들이 안심하고 속 깊은 얘기까지도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싶었다. 연우는 커피를 앞에 두고 이름을 정확하게 밝혔다. 먼저 자신은 미스터리 물을 주로 쓰는 드라마 작가인데 새로 작품을 들어가서 대본 1, 2회분을 다음 달 말까지 뽑아야 한다고 했다. 덧붙여 그 사정으로 예민했다고 죄송하다고 했다. 가만히 듣던 506호 여자는 이름이 김수진이라고 했다. 아 그러셨군요. 전 왜 그렇게 예민하신 건가 했어요. 물론 빌라벽이 워낙 얇아서 솔직히 화장실 변기물 내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니까 뭐 그럴만도 하죠. 연우는 입에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수진이 안심을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해준다면 더할라위 없이 마음이 편할 것 같았다. 사실 사실 소리가 나기는 했죠. 미안하게 생각해요. 대체 무슨 일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은 얼굴에 약간 홍조를 띄었다. 그리고 연우의 안색을 유심히 보면서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다. 미스터리 드라마 쓰시는 분이면 촉이 엄청 좋겠네요. 그럼 저희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없다는 건 알아차리셨을 테고요. 연우는 얼굴이 붉어졌다. 순간 약간 불안했다. 혹시 자신이 배관을 타고 올라 들여다본 거나 인터폰 카메라로 수시로 살폈던 걸 알고 있는 걸까? 연우는 묵묵부답으로 있었다. 아 들으시면 정말 기이한 일이라고 여기실 거예요. 기이한 일이라뇨? 제가요 잠을 잘 때마다 뒤척이면서 그렇게 잠을 못 이뤄요. 연우는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그렇다면 낮잠을 자다 스스로 신음소리를 냈다는 건가? 수진은 연우의 속내를 눈치챘는지 피식 웃었다. 혹시 혹시 제가 꿈에 무슨 일 겪어서 혼자 소리 내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연우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저는 프리랜서 영상 편집 일을 해요. 주로 집에서 일을 하고요. 오후에는 사무실에 회의하러 다니거든요. 아 네 뭐 유튜브 편집 같은 건가요? 네 비슷해요. 아 그게 그럼 그 영상 속 소리였나요? 아 그건 아니고 수진은 말을 흐렸다. 아 연우는 깨달았다. 성인 영화를 편집하니까 그런 소리가 들렸던 모양이다. 혹시 일 관련인가요? 그렇다면 이어폰을 끼고 작업하면 되지 않나? 어 더 이상 말하기는 곤란해요.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연우는 별 상상이 다 되었다. 앞에 앉은 여자가 작업을 하면서 자위를 하는 장면이 연상되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었다. 정말 그런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수진이 일어나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하다고 짧게 말하고는 나가버렸다. 연우는 그날부터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 상황의 내막을 알게 되기 전까진 숙면도 일도 다 해냈어. 없었다. 불안하고 막연하고 호기심에 숨이 막혔다. 연우는 작업을 하다 말고 눈을 감았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분명히 수진의 얼굴에 떠오르는 기색으로 미루어 부끄러워서 차마 말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도저히 말 못할 이유는 무엇일까? 일 일 관련한 것 같았고 민감한 부분이라고 했다. 성인 영화 영상 편집이 맞는 게 아닐까? 연우는 수진이 알려준 번호로 톡을 보냈다. 수진씨 혹시 주말에 시간 되시면 요 앞 공원에 산책 가실래요? 혼자 살수록 건강 챙겨야 해요. 연우는 나름대로 친근하게 적어 보내느라 이모티콘으로 멜로디 표시까지 넣었다. 아직도 소리의 정체를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신음소리가 아이의 것은 아니고 여자의 것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분명히 남녀가 성교를 할 때 나는 신음소리가 맞았다. 그렇다면 수진의 직업상 관련된 일일 확률이 높으니 그것만 확인하면 모든 미스터리는 풀리고 연우는 안심하고 작업에 몰두하면 된다. 좋아요. 그럼 일요일 2시에 봬요. 빌라 공동현관에서 만나요. 일요일 2시 연우는 간밤에 잠을 설친 채 수진을 만나러 나갔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수진과 마주쳐서 같이 타고 내려와 15분열을 걸어서 개천에 조성된 공원으로 갔다. 철죽 등의 봄꽃이 피어 선명한 자주색이 시야를 어지럽혔다. 연우는 트레이닝복 수진은 레깅스와 스포티한 점퍼 차림으로 한 시간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산책했다. 연우씨는 유명한 작가인가요? 무슨 작품을 하셨어요? 아 가명으로 활동해서 제 이름 검색해도 안 나올 겁니다. 내성적인 성격이라 집에서 일하는 직업을 택했는지도 모르겠어요. 3년 전에 나온 작품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시청률이 좋지 않아서 좀 부끄럽습니다. 어머 작품이 TV에 나온다는 게 어딘데요? 그런 거 하는 거 무척 어렵잖아요. 제 친구도 소설가 지망생이 있는데요. 출판사한테 거절당하는 게 일상이던데요? TV에 나온다는 게 뭐 복이기는 한데요. 드라마 작가도 누구는 뭐 10억도 받지만 신인 작가는 작품 잘 안되고 중간에 엎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다행히 줄거리 구성 작가로라도 계속 참여할 수 있었지만 프로젝트가 정말 많이도 엎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새 작업이 저한테 무척 소중한 거고요. 수진은 밝게 웃었다. 그렇군요. 연우는 긴장된 얼굴로 물었다. 수진 씨 일은 잘 되나요? 집에서 일하기 힘들지 않아요? 수진은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말 그렇게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 집에서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영상 일은 그냥 유튜버 영상 일 받아서 편집하는 거고요. 제가 이 집에 이사 오고 나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연우는 수진과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심도 깊게 나누었다. 편집 일로 밤을 셀 때도 있어서 낮잠을 자기도 하거든요. 근데 잘 때마다 귀찮게 자꾸 누가 건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수진은 낮잠을 자면 얼굴을 알 수 없는 어떤 남자가 나오는데 큰 덩치의 남자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애물을 하고 자꾸 성관계를 가지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럴 때 수진은 가위 눌린 것처럼 꼼짝 못할 때가 많았는데 어느 날 꿈에서 남자를 거부하려고 하니 몸이 더 옥죄진 경험이 있었다. 그러고 나서 이틀을 된통 아팠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니 들어오는 편집일도 잘 해낼 수가 없고 무엇보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했다. 처음엔 정신과를 가서 수면제를 며칠 처방받았지만 별 소용이 없었는데 친구한테 하소연을 하니 아무래도 색정령이 그 집에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으니 용한 무당을 찾아가보라고 충고를 했다는 것이었다. 색정령이요? 네 저도 처음 듣는 소린데 억울하게 죽은 총각귀신이 제 몸을 괴롭히는 것 같다나요? 아 믿겨요? 연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어 서양에는요 꿈에서 인간 여자를 탐하는 인큐버스라는 목마가 있잖아요. 꿈의 마귀 그런 얘기를 어디 판타지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요? 근데 상상 아닌가요? 그런 건가 하여간에 신이 들린지 얼마 안 돼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딱 맞추는 거예요. 얼굴만 보고요. 그럼 그동안 낮잠자면서 그런 소리를 연우는 여기까지 말하다 입을 딱 다물었다. 자기 입으로 먼저 할 소리는 아니었다. 그건 아니고 그 무당이 방법을 알려줬거든요. 방법이요? 비책 말이죠? 네. 색정령은 색욕이 강해서 그걸 풀어야 되는데 제가 무작정 거부하기만 하니까 제 몸을 꼼짝 못하게 가위 누르고 괴롭히는 뭐 그런 거라나요? 그래서 저희 집에 성인 영화를 틀어놓고 있으라는 거예요. 낮에 일정한 시간동안요. 성인 영화요? 아 그래서 그런 소리가 났군요. 네. 케이블 TV에서 성인 채널 하나 신청 하니까 영화를 몇 시간이고 틀어놓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봤는데 가위 눌리는 일이 사라진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죠? 연우는 입맛을 다셨다. 그간의 미스터리가 풀렸는데 그래도 뭔가 수긍을 할 수 없었다. 왜 그럴까? 그런데 말이에요. 그 영화 소리를 아예 사운드를 꺼놓고 틀어놓으면 안 되나요? 연우는 정말 궁금했던 점을 물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 무당이 반드시 신음 소리가 들려야 공기가 진동을 하면서 귀신의 혼을 달래준다나? 그랬어요. 그리고 저도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으니까 다시 한번 무당을 찾아가서 언제까지 이러면 됐냐 물었더니 49일까지만 틀면 괜찮을 거라고 하대요. 이제 한 달 넘게 기간이 좀 남았거든요. 부탁인데 그동안만 좀 참아 주세요. 오늘은 정말 이 말씀 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연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으시니까 뭐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폐를 끼쳐서 집으로 초대하고 차라도 대접하고 싶은데요. 언제 시간이 되세요? 연우는 수진과 시선을 맞추고 잠시 고민했다. 남의 사생활의 공간에 발을 들인다는 게 조금은 저어되었다.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요. 정말 미안해서 그래요. 저 혼자 사니까 언제라도 괜찮은데요. 그래도 낮이 좋겠죠? 연우는 거절했지만 수진의 거듭된 부탁에 일단 알았다고 했다. 그 다음 다음 날 수진은 연우를 오후에 집으로 초대했다. 약속한 시간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다. 화사한 니트 원피스를 입어 한결 경쾌해 보였다. 연우는 들어서려다 현관의 남자 구두에서 멈칫했다. 아 그거 아빠 구두예요. 무당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가져다 뒀어요. 그런데 별일 없음 치우려고요. 네. 연우는 연우는 운동화를 벗고 안으로 들어갔다. 수진은 커튼을 활짝 열었다. 수진의 집은 평범했다. 그냥 책상과 대형 모니터 그리고 침대 테이블과 식탁 모두 이케아에서 산 상품들 같은 느낌이었다. 아기자기 하기보다는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는 살림이었다. 연우는 시간을 보았다. 오늘은 그 무당의 방법이라는 거 안 해도 되나요? 수진이 약간 당황하다 싱긋 웃었다. 아 오늘 하루쯤 쉬어도 되지 않나 싶어서요. 아 그렇군요. 연우는 건너뛰어도 되나 의아했지만 더 말하지는 않았다. 자 커피 드세요. 수진은 콜드브루 커피를 따라주었다. 귀여운 토끼가 그려진 잔이 독특했다. 무섭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그 색정령 인가 하는 게 이 방에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저도 오싹할 것 같은데요. 그럼 벌써 집 내놓고 갔을 텐데요. 그것보다는 이렇게 남자를 집안에 드린 게 처음인데 타미가 화가 안 나는지 좀 그 점이 걸리네요. 타미요? 아하 네 제가 그 귀신 이름을 그렇게 정했어요. 색정령이라고 부르기는 좀 발음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그냥 속으로 타미야 제발 이 집에서 좋게 떠나주렴 하면서 성인 영화 영상이나 트는 거죠. 연우는 단상 위에 자그마한 TV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볼래요? 성인 영화? 수진이 물었다. 아 아니요. 저도 농담이에요. 이제 방법은 그만 물어봐요. 불편해요. 아 네 죄송합니다. 근데 연우씨는 집에서 일하는 거 안 불편해요? 저는 작업하다 보니까 인터넷 선이 끊길 때가 있어서 좀 그렇던데 아직 신축건물이고 외진대라서 와이파이가 잘 안 터지나 봐요. 아 글쎄요. 드라마 작가는 인터넷 검색보다는 한글로 워드 작업을 주로 하니까요. 그렇게 불편하진 않았거든요. 갑자기 잘 안 돼서 통신사에 전화 걸어 AS 요청한 적은 있지만요. 아 그렇죠. 난 드라마 작가는 인터넷 환경이 빵빵해야 작업이 가능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만은 않네요. 그럼 뭐 게임 같은 건 안 해요? 저는 카트라이더 좀 하는데 별로요. 책을 보죠 주로. 어머 그래요? 그럼 나 책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뭐가 재밌는지도 좀 권해주고요. 아직 추리소설 별로 읽어본 적 없는데 미스테리 드라마 쓰는 분이니까 엄청 많이 읽으시겠어요? 아 저는 전자책이나 웹소설을 봐서 책이 많이 없어요. 아 하긴 이런 데다가 책 쟁여놓고 살면 살림은 어디다 두겠어요? 어 단번에 연우씨 집에 놀러가 봐도 되죠? 저는요 남들 사는 게 궁금해요. 전 독립이 처음이거든요. 아 예 그러세요. 연우는 차 대접을 받고 나왔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수진이 주말에 연우네 집에 꼭 와보고 싶다고 했다. 연우는 작업이 밀려 있었지만 일단 한 번은 초대하고 차라도 대접을 해야 더 귀찮게 안 하겠다는 생각에 이르러 오후 4시에 오라고 했다. 그날도 2시경에 신음소리가 옆방에서 들려왔지만 연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층간소음이나 세대간 소음은 서로 잘 모를 때 불쾌한 것이다. 사이가 안 친할 때는 신경이 쓰이고 괴롭지만 아는 사이가 되면 너그러운 마음이 되어 그냥 별신경이 쓰이지 않는 것 같았다. 시간이 되자 수진이 배를 눌렀다. 연우는 집을 치워놓고 문을 열었다. 들어오세요. 초대해 주셔서 고마워요. 수진의 손에는 수제 쿠키가 들려있다. 요 앞 상가 건물 1층에 있는 가게 상호가 찍힌 쿠키다. 오우 정말 심플하다. 가구도 거의 없고 책상에 컴퓨터 침대만 달랑 있네요. 와 근데 저 컴퓨터 옆 책상 무지막지하게 크네요. 무슨 작업대 같아요. 아 가끔 그림 같은 거 그려요. 밥도 저기서 먹고요. 그래서 필요해요. 그림? 어디 안 보이는데 어 저 그게 지금은 안 그려요. 다른 살림살이는 없네요. 그렇죠 뭐 혼자 사는데요. 밥도 거의 시켜먹고 그래요. 편의점에서 사놓고 먹든가. 오 드라마 작가면 책이나 메모 같은 걸로 엄청 어지러울 줄 알았는데 아 저는 책상 위가 어지러우면 글이 안 나가서요. 웬만한 자료는 컴퓨터에 문서나 아니면 폰에 링크 걸어서 저장해 놓거든요. 아하 그렇군요. 연우는 커피와 과일 쿠키 등을 내오고 자그마한 의자에 앉아서 얘기를 나누었다. 아 참 제 컴퓨터가 좀 말썽이어서요. 여기서 이메일 한 군데만 보내도 될까요? 연우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폰으로 하시죠? 아 그게 폰으로 보낼 수가 없어요. 용량이 큰 파일을 전달해야 하거든요. 웹파드에 접속해서 거기서 꺼내 메일에 첨부해야 해요. 제발 죄송해요. 불편하시면 옆에서 제 작업 지켜보셔도 되거든요. 연우는 하는 수 없다는 듯 컴퓨터를 켰다. 예 하시죠. 수지는 포털사이트를 열어서 연우의 아이디를 로그아웃 하고 자신의 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려는데 연우는 못 본 척 뒤로 돌아서서 커피잔을 치우고 있었다. 편하게 작업하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메일만 보내고 모두 로그아웃 하고 나올게요. 네. 천천히 하세요. 연우는 과일과 쿠키가 놓여있던 접시를 설거지하고 손을 닦고 돌아섰다. 그런데 그때 수진이 연우의 기색을 눈치채고는 컴퓨터 화면을 닫았다. 그리고 일어났다. 너무 고마워요. 덕분에 작업을 수월하게 마쳤어요. 연우의 연우의 연우는 수진을 내보내고 꺼림칙한 마음에 수진이 들어갔던 포털사이트를 열어서 살폈지만 이미 로그아웃 되어 있어 별다른 건 없었다. 연우는 로그인을 새로 해서 이메일이 온 게 있나 살피고는 다시 작업에 몰두했다. 그날 밤 작업을 마치고 일찍 잠자리에 들려던 연우에게 수진으로부터 톡이 왔다. 잠도 안 오고 해서요. 잠시 놀러 가도 돼요? 밤 아홉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다. 부담스러웠다. 옆집 여자는 관계를 더 진전시키길 원하는 것 같지만 연우는 그냥 친근한 이웃으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작업을 방금 끝마쳐서 피곤하네요. 내일 어때요? 내일 오후에 오시면 됩니다. 연락 주시고요. 죄송해요. 그리고 좀 미안해요. 하지만 할 말은 할게요. 이제 저도 작업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개인적으로 별 문제 없으면 안 만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우는 이렇게 톡을 보내려다 마지막 몇몇 문장을 결국 지웠다. 아무래도 이건 좀 무례하다. 이웃 지간이라도 이렇게 쓰는 건 아닌 것 같다. 대면 하고 말로 조심스레 꺼내는 게 낫다. 톡에 남겨져 있으면 옆집 여자가 두고두고 기분 나빠할 것 같았다. 하지만 언제라도 대뜸 이런 식으로 쳐들어올 것 같으면 얼굴을 보고 이 말을 반드시 해 주리라고 마음먹었다. 내일은 반드시 얘기해야겠다 싶었다. 다시 옆방에서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연우는 편하게 잠들었다. 그 무당이 알려준 비방인가 하는 걸 이제는 밤에도 해야 되는 모양이었다. 그런가 하며 그냥 잠이 들었다. 그날 밤 연우는 시험시간에 지각하는 꿈을 꿨다. 언덕길에 위치한 고등학교에 한 시간 내로 가야 하는데 버스가 오지 않고 막상 버스가 오니 사람이 너무 많아 탈 수 없었다. 발을 동동거리는데 갑자기 낡은 차가 한 대 다가와 문이 열렸다. 운전석을 보니 환하게 웃는 젊은 여성이 앉아 있었다. 그런데 얼굴 부분이 너무 하얗게 빛나서 누구인지 알아볼 순 없었다. 그 차에 올라타서 시험장으로 가는 게 마지막이었는데 시험 시간에 늦었는지 제때 잘 도착했는지 어떤지 모른 채 그냥 잠에서 깨고 말았다.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오전 수진에게서 톡이 왔다. 브런치 같이 할래요? 베이컨 샌드위치 하고 커피 좀 사다 놨거든요. 잠깐 방에 가도 될까요? 연우는 톡을 보는 정리할 필요가 있겠단 생각이 들었다. 연우는 한 시간 뒤에 오라고 톡을 보내고 얼른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그리고 방을 깨끗하게 치웠다.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고 다시 오후부터는 작업에 들어가야 했다. 수진이 한 시간 후에 벨을 눌렀다. 연우는 문을 열어주고 수진이 들고 온 커피와 샌드위치를 먹었다. 먹기만 하면서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수진을 살폈다. 커피를 마저 마신 연우가 마침내 마음을 먹었다. 수진씨 할 말이 있어요? 어? 나도 그런데 먼저 말해봐요. 우리 이제 이렇게 서로 집에 초대하고 오가는 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요? 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연우는 수진의 반응이 뭔가 독특하다고 여겼다. 어... 제가 작가라서 예민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편합니다. 여친은 당분간 만들고 뭐 그럴 생각도 없고요. 여유도 없고 제 작업만으로도 벅차요. 여친이라? 수진이 웃는 게 이상하게 소름이 끼쳤다.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묘한 미소였다. 뭐지? 싶었다. 나도 그 작업에 좀 끼워주시죠. 연우 씨. 네? 그 드라마 작업인가 하는 거 줄거리 구성 작가 안 필요해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죠? 제가 줄거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짜거든요. 친한 사람들 중에 작가가 꽤 있어요. 불쾌하니 돌아가 주세요. 아무나 기술 없이 덤벼드는 작업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작업하는 기술 좀 알려달라고요. 기분이 쎄했다. 이 상황이 너무 기묘했다. 수진은 능글맞게 웃으면서 손을 내밀었다. 손 좀 줘봐요. 연우는 등골에 소름이 돋으면서 수진의 내미는 손을 반사적으로 슬쩍 잡았다. 수진은 검은 정장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 뒤에서 뭔가 챙강챙강 거리는 걸 꺼냈다. 연우는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빼서 뒤로 감췄다. 너 너 너 너 너 뭐야 나 떨사범 잡으러 온 사람 수진의 손에 수갑이 들려있었다. 뭐 뭐 연우는 눈이 전구만큼 커지면서 뒤로 물러났다. 두 다리가 후덜덜 거리면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다. 어디 어디까지 알아 그냥 직감으로요. 맞죠? 연우씨 나랑 같이 가요. 곱게 응? 다치지 말고 수진은 여유있는 웃음을 보였다. 연우는 그동안 대마초를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을 해왔다. 대마초 원료 공급상으로부터 대량의 대마초를 받는다. 그걸 담배 모양으로 만들어 클럽 등에서 고객에게 팔기 위해 최종 작업을 맡은 것이다. 포커카드만 한 은재 케이스에 5개씩 대마초를 말아서 넣었는데 작업이 꽤 세심한 공정을 요구했다. 손가락 끝을 안 태우면서 깔끔하게 피울 수 있고 입안으로 떨이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먼저 얇은 부직포로 된 담배 롤링페이퍼에 준비해놓은 떨을 일정 용량을 올리고 평평하게 폈다. 여기서 말하는 떨은 대마초 가루를 말하는 은어라고 합니다. 이때 부드러운 부분이 떨을 감싸야 잘 안 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 공정 굴리기 작업이 중요했는데 롤링페이퍼가 잘 말리도록 눌러주는 작업은 손에 고른 힘이 충분히 들어가고 천천히 조물거리면서 굴려주어야 잘 말린다. 고른 두께로 어느 한 곳에 떨이 치우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중요했다. 마지막 공정은 롤링페이퍼를 잘 덮어주고 나서 미세한 떨 가루를 불어 날리고 접착제를 면봉에 묻혀서 고정시켜주면 된다. 이 수작업이 대마초를 손쉽고 또 떨이 날리지 않고 간편하게 피울 수 있게 만드는 핵심이었다. 다만 아무에게나 시킬 수는 없고 손도 많이 가는 작업인데다 비밀리에 대량의 작업을 할 수 있는 인력과 장소가 필요했다. 연우는 드라마작가로 10년을 일했지만 청춘만 날리고 경력직에 지원할 어떤 기술도 익히지 못한 채 허송세월을 한 게 되었다. 보조작가나 구성작가만 하다가 입봉할 기회를 놓친 것이다. 이제는 아이디어도 더 없고 보조작가 자리도 구할 수 없는데 엉뚱한 데서 기회가 왔다. 예전에 작품 관련 취재를 하다 알게 된 마약상이 뜬금없이 연락을 해와서 밥도 사주고 명품도 사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돈 봉투를 찔러주면서 같이 일해보자고 했다. 연우는 거절하고 돈과 선물을 돌려주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유통과 수입 그리고 판매는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중간에 물건만 만들어주면 한 달에 알바 시급의 10배나 되는 시간당 페이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하루 8시간 일했을 때 세금이나 보험료를 떼면 160만 원이 나오는데 자그마치 그의 10배나 되는 1600만 원을 준다는 것이다. 대신 일을 다 해온다는 조건으로 그리고 그 작업을 위해 달빵으로 방을 빌릴 테니 거기 들어가 작업을 하란 것이었다. 연우는 갈 곳 없어 고시원을 전전하는 마당에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 덥석 제안을 물었다. 10kg이나 되는 대마초 떨이 들어왔고 연우는 하루종일 마약상에 얻어준 원룸에서 일을 했다. 말로는 하루 8시간 근무라지만 그래서는 한 달 내에 끝낸다는 보장이 없었다. 물건은 계속 들어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600만 원을 받았다. 거의 밤새서 만들다시피 했다. 손끝이 아무져 잘 만들어주니 나중엔 물건의 질이 좋다는 칭찬도 받았다. 일도 꾸준히 들어와 돈도 꽤 모았다. 3개월마다 달빵을 옮기면서 작업을 해오다 이 집에 정착을 하니 마음도 편했다. 돈을 제법 모아서 지금의 이 빌라는 일단 작업실 개념으로 입주를 했다. 한가한 곳이라 들킬 염려도 거의 없어 보였다. 관리사무소에서 입주서류 직업란에 작가라고 적고 들어와서 작업을 하다. 이렇게 된 거다. 대체 어떻게 알게 된 거죠? 냄새 대만은 특유의 진한 냄새가 있어요. 쑥 태우는 냄새랑 비슷한데 미묘하게 다르죠. 경찰 수사연구원 있을 때 수업에서 맡아봤어요. 왜 왜 경찰이 여기 들어와서 신음소리나 내며 하루종일 집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택근무도 하고 있지만요. 무엇보다 여기까지 들어와서 방을 얻은 건 이유가 있죠. 여성 청소년과에 접수된 사건 관련해서 몰카 피해범죄 영상을 수천 개 검색하고 있었어요.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집에서 그런 작업 하긴 좀 그러니까 여기에 방을 얻었죠. 무엇보다도 여기 건물 주소 IP로 몰카 영상을 계속 올리는 헤비 업로더를 잡는 것도 목표예요. 헤비 업로더? 네. 개인과 개인 파일 거래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을 올리는 사람이요. 그 용의자는 모텔에 카메라를 설치해서 찍은 영상을 수백 곳의 파일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요. 타미라는 아이디로요. 그 사람을 추적 중이에요. 연우는 떨리는 시선으로 얘기를 들었다. 낮에 주로 작업을 했죠. 영상을 틀고 매의 눈으로 세세하게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수로 흘리는 말이나 영상 속에 있는 가구 수건 같은데 적힌 모텔 상호를 살피는 거죠. 그럼 장소를 특정하게 되잖아요. 그게 제가 맡은 임무예요. 충청도 지역의 모텔촌 모텔들이 주로 나왔고요. 음성을 분석해서 피해자들의 이름이나 직업 회사 직급 등을 찾아내는 것 피해자를 특정하고 또 관련 가해자를 추적하는 일을 또 제가 맡았어요. 연우는 머리에 스치는 장면이 있었다. 컴퓨터가 고장난 건 핑계였다. 의도하고 이메일을 보낼 수 있냐고 물었던 거다. 그리고 컴퓨터에 접속해 살펴봤던 거다. 근데 연우씨 컴퓨터는 괜찮더라고요. 헤비 업로드면 죽어도 컴퓨터를 못 열어보게 했을 거고 애초에. 열었다면 각종 관련 프로그램을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으니 증거가 단박에 나왔겠죠. 근데 깨끗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프로그램만 깔려 있었죠. 그런데 어떻게 방금 말했잖아요. 냄새로 안다고요. 난 대마 안 피워 만들기만 할 뿐이야.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대마 필 때 특유의 쑥냄새는 여기서 안 났어요. 근데 있죠. 큰 작업대 책상 구석에서 떨 가루를 제가 봤거든요. 처음에는 담배 가루인가 싶었어요. 담배를 말아피우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좀 의심 스러웠죠. 아무리 언우가 작업을 하고 가루를 치워도 워낙 많은 양의 작업을 하다 보니 어딘가에 흘리기 마련이었다. 그러던 차에 담배용 롤링페이퍼를 발견했어요. 그건 대마초 전용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날 연우씨가 설거지할 때 몰래 책상 바닥에 떨어진 부직포 종이를 폰으로 찍어서 마약수사과 선배님한테 물어보니까 충분히 의심이 간다더라고요. 헤비업로드가 아니라 마약재조로 의심을 굳혔죠. 그럼 색정령인가 탐인가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네. 몰카 영상 수사하면서 보고 있던 거예요. 타미는 용이자 아이디라니까요. 아 나도 참 이렇게 스토리를 지어내다니 제가 더 미스터리 드라마 작가 같지 않아요? 연우는 배신감을 느꼈다. 그간 층간소음을 계기로 친근한 이웃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마음이었고 썸타는 듯한 오해는 부담스러워서 그 점만 말하려고 했던 건데 경찰이라니 이 이봐 이거 다 함정수사 아니야? 아니요. 우린 이웃이고 저는 초대를 받아간 집에서 의심스러운 증거를 본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옆집에서 나는 소음에 예민했을까요? 바로 연우 씨가 하는 불법적 마약 제조일이 걸릴까 봐서 혹시 옆집에서 불법 성매매라도 하면 바로 방 빼고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흥 다 봤어요. 그날 외출하다 돌아왔는데 연우 씨가 건물 배관 타고 기어 올라가고 있던 거요. 제 방 몰래 훔쳐봤죠? 흥 못 본 척 했지만 다 봤네요. 와우 정말로 못 본 척 하는 연기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게요. 이게 감히 날 놀려 연우는 책상을 젖히고 수진에게 덤벼들어 목을 두 손으로 졸랐다. 수진이 캑캑대면서 뒤로 넘어졌다. 연우는 미칠듯이 타오르는 분노에 수진의 목에 더욱 힘을 주었다. 수진은 필사의 노력으로 그의 두 팔을 붙들었지만 연우는 팔뚝 핏줄이 밖으로 튀어나오면서 끝없이 힘을 가했다. 수진의 눈이 돌아가고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목소리도 나오지 않고 컥컥 댔다. 죽어! 죽어! 연우는 수진의 목에 더욱 힘을 주는데 수진이 발을 들어올려 무릎으로 연우의 살을 뻑소리나게 차올렸다. 으악! 비명을 내면서 연우가 뒤로 나자빠졌다. 수진은 연우에게 와락 달려들면서 바닥에 떨어진 수갑을 집어 채웠다. 연우는 꼼짝없이 수갑에 차인 채 나뒹굴었다. 고통의 신음을 내면서 수진은 옷과 머리카락을 가다듬고 거울을 보았다. 목에 붉은 상은이 가득했다. 아씨 이거 오래가겠네? 야! 수진은 발로 연우의 허벅지를 냅다 찼다. 대마 말다가 사람까지 죽이게 되는 거라고 불법적인 일을 하면 꼭 그렇게 된다고 너 빵 살고 나오면 정신 차려라. 뭐 드라마 작가? 야 니 이름으로 검색해보니까 딱 하나 나오더라. 유명한 작가 이름 뒤에 구성 작가로 그래도 그 일 계속하지 왜 목숨까지 걸고 이런 나쁜 짓을 하니 연우는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다. 살고 싶어서 살고 싶었어 작가 일하면 돈이 나오는 줄 아냐 시청률 30% 작가 몇몇 만 10억씩 받는 거고 나머지는 해도 엎어지고 돈도 못 받아 그냥 거지라고 난 살고 싶었다고 고시원방 말고 제대로 밥 먹으며 살고 싶었다고 우리나라 청춘들이 힘들다지만 다 너 같지는 않아 그리고 무슨 작가가 정말 집에 책이 한 권도 없냐 응 돈보다는 그 드라마 쓰는 일 자체가 하기 싫었던 거 아니니 수지는 폰을 들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다 선배님 여기 나 작업하는 방으로 마약수사과 팀장님하고 같이 좀 와주세요 떨 중간제조범 잡았어요 마침 옆집이더라구요 신기하지 뭐해요 이렇게 또 한 건을 올리네요 제가 에? 아 어떻게 알았냐구요 층간소음으로 단서 잡았죠 뭐 15분 후 경광등을 켠 자동차 두 대와 순찰차 두 대가 빌라 앞에 도착했다 요란한 소리에 입주자 며칠 나와서 구경을 했다 형사들은 505호로 달려와 수진에게 걱정하는 말을 했다 야 엄마 너 그러다 죽어 2인 1조로 수사를 해야지 혼자 가서 용의자 캐다가는 그건 목에나 상처로 그치지 않는다 영안신서 만난다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앞으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급해서 얼른 잡아놓고 싶은 걸 어떡해요 박형사 어서 미란다 원칙을 퍼드려 네 알겠습니다 형사들은 연우의 신원을 파악하고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고 나서 바로 연행했다 연우는 끌려나가기 전에 수진을 노려보며 물었다 너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직업은 알려드렸다시피 여성 청소년계 경찰이고요 본명이 김수진은 아닙니다 강경장이라고 불러주세요 우후 네 여러분 취향의 작품이었을까요 매번 낭독을 끝낼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책은요 요즘 우리나라 추리소설 미스터리 업계에서는 이렇게 어떤 소재를 주고 작가들한테 글을 쓰게 해서 그 소재를 제목으로 내세운 책들을 내는 것이 추세인가 봅니다 조금 전까지 소개해드렸던 책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 집 이라는 제목의 책이었죠 그래서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이토록 안락한데 또 얼마나 어마무시한 공포의 도가니가 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전세사기를 당한 분들에게 혹은 부모님을 기약없이 혹은 배우자를 기약없이 간병해야 하는 가족들에게 또 연쇄살인마가 살았던 집 뭐 이런 집들이었죠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쿵쿵 옆집 혹은 위아랫집에서 들려온 소리로 인해 시작된 상상력의 질주 귀신보다 무서운 사람 그 사람들의 사이 그래서 미스터리 연작소설집 위층집 이라는 제목으로 엮여져 나온 역시 연작소설 옴니버스집 입니다 어둠을 찢고 울려오는 의문의 소리 그래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 문제가 두 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있지만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공간을 지켜주는 벽 천장 이 공간을 뚫고 나의 공간을 침범하는 불편한 소리에서 시작된 인간 본성 파멸의 상상의 이야기 그 중에 한편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취향에 맞으셨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 소설집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린 작품 외에는 제가 아직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요즘 책 읽을 시간도 부족해서요 암튼 또 안자비가 폭풍 독서 한 2,3일 하면서 읽을 만한 책들 골라내 다음 작품 또 빨리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자비 독서가족으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김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공유 이런 것들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에서 어차피 할 쇼핑이라면 안자비 채널 타고 들어가서 한다 그럼 안자비한테 6% 수익금의 일부가 저에게 오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예뻐하게 되겠죠 네 여러분 알고리즘이 저를 예뻐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제 채널이 알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적자에서 겨우 벗어났다가 다시 적자가 된 안자비 채널이 흑자 속에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